안녕하세요. 저는 윤쟁이고요.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신 스킨 소식입니다. 오버워치에서 새해를 맞아서 이전에 했었던 크리스마스나 할로윈 데이처럼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공개된 건 디바 스킨과 메이 스킨인데 앞서 봤었던 영상 두 개를 보면 스킨이 뭔지 대략 볼 수 있죠. 지금 화면에 보이는 디바 스킨부터 먼저 보면 이벤트는 1월 25일부터 시작이라고 적혀있고 스킨을 보면 디바가 이쁜 한복을 입고 있네요. 그리고 메카 항상 디바 스킨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메카는 스킨별로 큰 차이가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디바는 스킨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메카는 큰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. 그래도 이번 건은 꽤나 잘 뽑힌 것 같으니까 나오면 바로 사야겠네요. 그리고 메이 오 이전에 크리스마스 이벤트 때 나왔던 스킨인 메일이 크리스마스 그 스킨 같은 경우는 전설 스킨인데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아 거의 일반 스킨하고 동급 수준이었죠. 모자 씌우고 색깔만 바꾼 스킨이어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 물론 시프트는 바뀌었긴 했습니다. 시프트 제외하고 그런데 바뀐 게 없어서 문제지. 이번 스킨 같은 경우는 영웅인지 전설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기에는 퀄리티가 굉장히 잘 뽑혔습니다. 그런데 안경은 사감 선생님 같네요. 안경이 역삼각형? 사감 선생님들이 자주 쓰는 안경같이 생겼네요. 정확하게는 이번 이벤트가 시작돼 봐야 스킨들과 감정표현,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지만 일단 미리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두 개의 스킨은 미리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기다려지는 이번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. 25일부터 이벤트가 시작이기 때문에 스킨 사야 되니까 그전까지 3000그레딧 모아두시는 게 좋겠죠? 여튼 이번 새해 이벤트 때는 원하는 스킨 모두 뽑기를 바라면서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는 지금까지 는쟁이였고요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